안녕하세요. 어메이지비알의 공동창업자이자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창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경험하고 있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코끼리의 일부분만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마 영감을 얻어 갖출 수 있다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시작은 저희가 실리콘밸리 한국인이니까요. 저희도 사실 창업은 2015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 첫 번째 오피스는 로스알토스라는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써니베리라는 곳에 있었고 LA에는 항상 LA 오피스가 2016년부터 있긴 했는데 제가 지금은 LA에 아예 헤드쿼터를 옮긴 지는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왜 갔고 또 지금 왜 또 LA에 있는지 실리콘밸리가 아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들을 드리면서 영감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살아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제가 지금 41인데 30 몇 년 동안은 계속 한국에서만 그리고 미국에서 무슨 MBA를 한다든지 미국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있으진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라 회사에서 있다가 글로벌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고 싶어서 처음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제 커리어 자체는 그렇게 막 꼭 미국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뭐 미국에서 뭘 해야 되라는 어떻게 보는 그런 열망이 있기보다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셨던 이유는 사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배팅을 하고 싶어서이고요. 그래서 모바일 시대, PC 시대 이런 시대 10년 좀 넘게 항상 오잖아요. 저는 2020년 후반에는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2015년에 창업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창업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에 운이 좋게 초기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거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바꿨던 시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자나 전화를 하는 디바이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하는 디바이스가 되면서 카카오라 회사가 제가 조인할 때만 하더라도 왜 거기에 가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연봉도 거의 반 정도 깎아서 갔기도 했었고 내가 그 당시에 스타 옵션 같은 게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경험들을 했는데 그거는 스마트폰이 만든 커뮤니케이션 혁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험을 했고 제가 2015년부터 저희 팀이 믿고 있는 바는 결국에는 개인화된 디스플레이 시대를 믿습니다. 안경과 같은 타입의 언제 어디선 쓰고 있을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디바이스를 믿고요. 그 디바이스에서 일반적인 가장 큰 맥락은 스마트폰에서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과 비슷하게 일반 2D 컨텐츠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일도 할 거고 유튜브도 볼 거고 넷플릭스도 볼 건데 거기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앱과 같은 혁신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창업을 해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냥 실리콘밸리 갔는데 이거는 정말 잘 모르고 갔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고 실리콘밸리하고 하는 것에서 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망 같은 것도 있기도 했고 또 실제로 엄청 큰 그런 이코시스템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픈 AI도 있고 최근에 보면 테슬라도 여기서 나왔고 구구도 나왔고 그래서 모든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더할라야 없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LA에서 살고 있고 헐리우드에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하는 사업 자체가 콘서트 음악 아티스트와 함께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LA로 간 거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생각해보면 한 40% 50% 정도의 엔터테인먼트 쪽은 LA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나머지의 한 20-30% 정도는 뉴욕에서 일어난 것 같고 그 외가 그 외 지역에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LA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영감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를 드리면요.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저희 플랫폼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5년 더 오래됐죠. 예전에 CD나 테이프를 사가지고 음악을 듣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시대의 사람이고 그때 줄을 서서 서태지나 이런 앨범을 샀던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만 원 정도를 내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멜론 미국에서는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에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저는 콘서트를 경험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음악을 듣는 것보다 더욱 대중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는 잘 오지 않거든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한국에 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많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팬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언제 어디서나. 그게 저희가 만들고 싶어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공동 창업자들은 다 카카오의 초기 멤버들이고요. 저희 CPO이자 이사회 의자를 맡고 있는 분이 카카오 일대 대표이자 공동 창업자들 이재범 CPO고 제레미 스티븐이 카카오 초기 엔지니어분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어리스트 저랑 공동이 받고 있는 친구랑 이제 CJ가 종인해서 저희 팀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팀은 이제 원래는 한국에 오피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콘서트라는 것을 집중하면서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과 AI 쪽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투자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한국 내에서 팀을 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은 아이러니하지만 한국의 팀이 더 많고요. 이제 미국에 17명 팀이 있는 총 44명의 팀이 있는 팀입니다. 여태까지는 한 60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 시프트에 배팅을 하는 팀이거든요. 저는 사업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팀은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음식 장사를 하시는 거고 각자 B2B 사스 하는 쪽은 또 다른 거고요. 게임 개발을 하는 회사도 또 다른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 스타트업을 하나의 산업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정답으로 그것들을 아우른다는 것은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원하는 거 각각이 배팅하는 바가 다른데 저희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배팅하는 팀이라서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어떤 걸 배팅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개인화된 디스플레이 시대에 배팅하고 있고 이제 8년 만에 이제야 눈앞에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늦게 걸릴 줄 알았으면 좀 늦게 창업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가끔 하는데 이제 애플이 발표를 하는 시점이라서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 비전 프로라고 하는 제가 기다렸던 디바이스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삼성과 구글도 내년 하반기에 낼 거고 메타는 꾸준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10월 9월 27일 날 발표를 해서 지금 이제 배송 시작했는데 퀘스트 3이라는 장비가 최근에 이제 릴리즈되고 있고요. 그래서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려고 큰 회사들이 배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사실 많은 회사들이 많이 M&A가 되기도 하고요. 애플도 많이 사와서 메타도 많이 사오고 있는 중입니다. 음악을 즐기는 것도 바뀌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 좀 바뀐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BT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를 하는데 뭐 한 900억 정도의 매출을 내기도 하고요. 콘서트를 영화관에서 보든지 혹은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보는 서비스죠. 아직 런칭은 안 했는데 테일러스피트의 영화관 투어가 지금 10월 13일 날 런칭하는데 현재까지 이미 프리세이저 팔린 게 워운드 밀려니까 1300억 정도의 매출이 돼서 지금 영화관을 새롭게 즐기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흔히 메타버스라도 부르기도 하는 약간 소셜 서비스 쪽에서도 콘서트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콘텐츠 타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비스 스캇, 아리아니 그란데, 릴나 삭스 같은 아티스트들이 여기서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건 뭐냐?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과 좀 다른데 저희가 일단 풀고 있는 문제는 일단 아티스트는 시간이 진짜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는 에스파라운드 일을 해봤고 미국에서는 메간 디스털린, 티페인 이런 친구들 일을 해봤는데 정말 바쁘거든요. 하루 이틀 시간 내기 너무 힘들고요. 너무 바쁜 분들이고 그 시간이 너무 사실 다 금 같은 거죠. 근데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물론 큰 스테디움 빌릴 수 있는데 빌려도 한 5만 명? 사실 생각해보면 콘서트장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몇 개 없거든요. 멀리서 되게 조그맣게 보는 거고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지금 엄청 돌고 있잖아요. 1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거기에 앞쪽 자석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합니다. 그 앞쪽에 그나마 볼 만한 자석들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 수가 되게 적은 거죠. BTS가 투어로 돈다고 하더라도 팔 수 있는 티켓 수는 제한적이거든요. BTS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 수가 5만 명 정도니까 맥시멈이.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벌처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는 저는 충분히 대체할 만한 혹은 대체할 필요는 없는데 충분히 고객에게 감동을 줄 만한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눈앞에서 아티스트 볼 수 있는 정도의 감동을 줘야 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 VR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의 문제들을 저희는 어메이지 VR 콘서트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풀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프로덕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뭐 IT 백그라운드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스타트업도 있을 거고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가 앞으로 5년 뒤에 만든 프로덕트랑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의 모습들을 보여 드리는 거고 뭐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티스트가 눈앞에 있는 듯한 것들을 저희가 만든 특별한 카메라를 쓰기도 하고 또 AI 기술을 쓰기도 해서 눈앞에서 캡쳐를 한 다음에 그거를 CG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 내에서 합성을 하는데 그 합성되는 CG의 공간과 이펙트 같은 것들은 콘서트에 맞는 저희의 제작 툴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저희 앱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이 경험들을 보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보여드리면 그래서 단순히 그런 눈앞에서 아티스트가 여기서 보는 약간 비디오 같이 패시브한 콘텐츠만은 아니고 내 손이 공간 내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여기서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 아티스트가 뭘 주면 그걸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보여준 소셜 같은 것들도 추후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터랙션들을 넣고 있어요. 흔히 또 Mixed Reality라고 해서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VR은 결국 헤드셋 쓰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아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완전히 가상 공간 내에서 콘서트가 보여지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만약에 VR 헤드셋이라고 했었을 때 눈앞에서 에스파 나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MR 콘서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고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 저희의 기본 UX인데 아까는 VR 공간 내 UX를 보여드렸던 거고 이것처럼 아티스트가 갑자기 나와서 걸어 나오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T-Pain MR을 저희는 만들고 있는 건데 이제 제 앞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갑자기 T-Pain 스테이지가 나오면서 이제 공간 경험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곧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뭐 창업자들이 저도 그러고 다 약간 엔지니어리 공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고서 혁신을 많이 만드는데 하나는 이제 AI 쪽 비디오 쪽을 캡처하고 프로세싱 하는 쪽에는 일단 AI 카메라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는 카메라 찍으면 카메라가 피지컬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렌즈가 좀 흔들리거든요. 근데 조금의 그 흔들림이 나중에 후반 작업 쉽게 하면 CG를 붙인 작업 내에서는 되게 많은 오차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VR은 저희가 뭐 12K, 8K 이렇게 높은 화질로 찍기 때문에 그 오차가 되게 많은 매뉴얼한 일을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AI로 칼리브레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포맷도 좀 저희만의 포맷을 바꿔가지고 뭐 DRM 적용도 하지만은 더 아티스트에 집중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포맷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VFX도 사실 저희가 콘서트라고 하는 맥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스테이지라든지 뭐 이런 컴피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듈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듈화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렌더링 CG를 뽑아내는 과정 내에 것들이 사실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인데 이거는 저희는 분산 처리를 해서 또 되게 빨리 낼수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첫 번째 공연했을 때보다는 렌더링 시속도는 220배 정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AI 킹 이게 사실 뭐 뭐 눕기 딴다고 하기도 하고요. 포토샵에서는. 그린 스퀸에서 찍은 다음에는 이것들을 갈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발라내는 게 되게 매뉴얼한 작업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들도 저희는 AI를 하고 있고 6번째는 리라이팅인데 사실 아티스트 찍을 때는 그린 스퀸에서 되게 밝은 빛으로 최대한 캡쳐를 디테일하게 잡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공연이니까 라이팅 같은 걸 치잖아요. 그러면 아티스트가 얼마나 여기에 묶고 조명에 따라서 아티스트를 변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찍었던 아티스트는 결국에 저희 이쪽 카메라가 있지만 3D 모델로 만든 게 아니라 왼쪽 눈과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미지 두 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쉽게 생각하면 판판한 판넬 두 개가 있는 거라서 여기다가 빛을 붙여가지고 이 Depth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걸 하려면 사실 사람들이 매뉴얼을 하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써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 두 장 이미지를 갖고서 3D Depth를 가져오는 걸 AI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이 되면 훨씬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VR 콘서트 제작에 관련된 쪽에 AI와 어니언 엔진 쪽의 기술을 써가지고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하지만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스트 파트너십도 계속 만들기 중요한데 일부러 약간 K-POP 하기보다는 미국 아티스트 우선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미국 팀은 미국 분들이 되게 많은 팀이긴 하지만 파운더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K-POP을 시작하면 K-POP 회사가 될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미국 아티스트 중심으로 일단 사업을 하다가 에스파가 저희의 첫 번째 K-POP 아티스트거든요. 제가 만약에 K-POP 한다고 했으면 더 쉽게 할 수 있었겠지만 빨리 그래서 약간 미국 내에서의 라인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레퓨투에이션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K-POP을 가는 식으로 해서 아티스트께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가 또 하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는 메간 디스털린이라는 아티스트인데 이제 그래미를 세 개를 정도 탄 아티스트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AMC라고 우리나라 치면 CGV 같은 영화관인데 거기서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20분짜리 컨텐츠를 한 25분 정도 주고 티켓을 보고 파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런칭을 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였고 미국에 15개 도시 정도에 LA, 샌디에고, 텍사스 이런 데 가서 이 영화관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K-POP 쪽은 아무래도 팬덤이 좀 더 더 딥하기도 하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눈앞에서 아티스트 보는 경험에 되게 잘 맞는 장르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되게 저희가 미국에서 15개 도시가 돌아다니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은 여기서 하면은 많이 올 수 있는 도시다 보니까 여기 내에서는 저는 지향하는 거는 약간 아이맥스관 같은 느낌으로 VR 콘서트의 관, 어메이즈 VR관을 한 번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내에 계속 콘서트를 계속 배급을 하고 또 이제 K-POP 팬들은 한 달에만씩 바뀌는 그런 K-POP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고 첫 번째 공연은 저희가 SM이랑 같이 한 에스파의 VR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10월 25일부터 이제 얘기 가능한데 궁금하시면 백문이 부력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을 해봤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과도 보시는 거니까 첫 번째 날 이미 사실 다 솔드아웃이 됐고요. 그래서 계속 매진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코엑스에 잠깐 들릴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과 영어간의 사운드 시스템과 또 헤드셋에서 보여지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같이 온 것도 있고요. 이 가격과 더불어서 라인업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매간이었고 자라랄슨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랑 했었고 스포티파이 리스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글로벌리는 에스파보다 이런 아티스트가 훨씬 큰 아티스트들이고요. 업셀이라는 아티스트도 했었고 너무 가지가 않네요.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티페인이라는 아티스트 했고 에스파 그 다음에 내년 초에는 카이 엑소의 카이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아직 제가 보도자료 배포를 안 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미국의 락밴드 하나가 내년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아티스트 중심이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스포티파이가 음악을 듣는 것을 바꿨던 것처럼 저희는 음악을 경험하는 것을 바꾸고 싶고 그래서 B2C 쪽에서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같이 전 세계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도움드리거나 궁금하신 것들도 있으면은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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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